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런의 이천호연동수입니다. 네,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세운 23전 23승 불패의 신화를 기억하십니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 뒤에는 치열한 생존 전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철저히 이기는 싸움만을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만을 기다려온 한 남자의 가슴 뜨거운 복수열전. 그 열정 가득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깜깜한 밤이 가장 먼저 내리던 서울의 달동네. 세월의 빛바랜 기억 한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빚쟁이의 모습과 가난에 쫓겨 시장에 일하러 나가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춥고 어두웠던 마음속 빈자리에 조금씩 자라난 꿈. 언젠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뜨거운 다짐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도전과 실패의 굴레. 멀기만 한 성공 앞에서 때론 산보다 죽음이 더 가깝게만 느껴졌는데요. 숨가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감자탕 프랜차이즈 가맹점. 돈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른 가치 속에서 차별화를 꿈꾸다. 감자탕으로 매장 70개, 연매출 500억. 절망의 바닥에서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기까지. 감자탕으로 만드는 파란만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정직과 열정으로 오뚜기로 선 오뚜기 인생.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건강 감자탕 브랜드. 남다른 감자탕의 대표 사원이자 정직과 열정을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남자. 이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창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계기는요. 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 삼나미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빚을 독촉하시는데 어머니가 다락에 매일 숨으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느닷없이 들이닥친 빚쟁이분 때문에 장롱에 숨으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강하셨던 어머니가 그렇게 한없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머니를 달래드려야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엄마 울지마.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정말 돈 많이 벌어서 꼭 성공해서 이 빚 다 갚고 엄마 좋은 집에서 정말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좀 힘들더라도 견디시고 울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위안을 해드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16살 때 처음으로 니어커에다가 화장지를 가득 싣고 화장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 전역 후에는 11,800원이 다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의정부에서 1호선 막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남산을 올라갔어요. 새벽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겨울이었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남산을 오를 때는 정말 많이 서럽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반드시 10년 안에 100억을 번다. 그래서 이 서울 하늘 안에 빌딩 내가 꼭 갖고 만다. 이렇게 소리를 10번을 외쳤어요. 정말 그때까지는 그 비가 굉장히 철양하고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는데 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꼭 해보세요. 비가 오는 날 아무도 없을 때 산에 오르잖아요. 그 비가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저를 축복해주는 비로 변했더라고요. 사회의 시작을 돈을 벌려면 장사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대문시장 새벽시장을 들어갑니다. 그릇도매시장에 들어가서 밤을 꼬박 세우고 하루에 16시간씩을 일하면서 악작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26살 때 제 첫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 친구 두 명하고 같이 세 명이서 동업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첫 사업이니까 의욕만 앞섰지 8개월 만에 문을 닫고요. 왕구 사업을 했는데 문을 닫고 두 번째는 또 2년간을 준비해서 관광 사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지인분하고 또 함께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또 그 지인분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두 번째는 얼마 있지도 않는 돈까지 다 날리게 됐었어요. 그러나 저에겐 반드시 성공해야 될 어머님이 계셨고 남산에서 했던 그 매일 10년 안에 100억을 번다라는 저하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일어서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와신 상담해서 또 2년 뒤 30살 때 이제 감자탕 지금 하는 그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2000년 IMF가 한참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는 1억 2천만 원이 모잘랐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 친구들 선배들한테 그냥 근근히 해서 간신히 그 돈을 마련해서 창업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하면 저만 또 이렇게 되는데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간절하다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만약에 안 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27평 27평 전용면적 27평 감자탕집을 오픈했는데요. 와 하루에 10만 원도 못 팔던 닭갈비집을 인수해서 감자탕집을 제가 했는데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1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니까 한 달에 4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빚 1억 2천을 다 갚았습니다. 정말 초대박이 난 거죠. 노하우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최우선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세 번째 창업을 감자탕 할 때 저는 외식업을 해본 적도 없고 노하우도 없었거든요. 노하우는 배로 따지면 노를 잘 젓는 기술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자가진단을 통한 방향입니다. 성공 목적지에 우선 정확하게 목적지를 잘 판단하고 그 목적지로 열심히 가야지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노를 열심히 지닌다면 그건 무슨 아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성공은 방향을 우선 잘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 부분을 육하 원칙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입니다. 누가는 제가 두 번 사업을 했을 때 동업을 해서 또 아는 지인분에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아내구나. 나를 속이지도 않고 나와 함께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 줄 사람 아내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까? 저는 100억을 버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매장 하나를 통해서 제가 100억을 벌까?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돈을 벌어 줄까? 결국은 고민해 봤더니 직원이더라고요. 고객님들이 돈을 벌어 준다는 게 아니라 제 일의 고객은 나와 함께하는 직원이구나. 그럼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될까? 부터 고민하게 됐어요. 아, 나처럼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은 그런 직원들을 뽑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내와 직원을 누가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죠?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될 아내의 몫이 6개월 동안 제가 6개월 동안만 가게 함께 도와달라. 아이는 어머니한테 잠깐 맡기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이 매장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그때는 경영을 하겠다. 그 대신에 6개월 안정화될 때까지는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내에게 6개월이라는 언제 그 기간을 줬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뽑을 때부터 성공에 갈망한 직원들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함께 3개월 후에 투표를 한다고 했어요. 무슨 투표냐? 다 똑같이 들어와서 3개월 있다가 투표를 해서 저도 제가 사자니까 50% 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50% 그렇게 해서 선출된 분이 점장으로 역할을 하고 그분은 급여의 1.5배를 더 드리겠다. 이렇게 뽑을 때부터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분들이 점장이 되려고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다시 투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번 점장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바뀌고 초심을 잃을까봐 그리고 저보다는 함께하는 직원들하고의 또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재투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점장으로 뽑히신 분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과의 그 도움 없이는 점장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을 잘 리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9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점장님이 잘 운영하시고 또 함께 9개월 동안 했던 직원분들이 잘 또 서포트하시고 그렇게 돼서 1년 지나면 그 점장님한테 매장을 하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 매장에서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그 매장에서 함께하는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꿈을 이루니까 100억을 버는 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어디서입니다. 장사는 몫이라고 얘기하죠.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볼 때 3개월간 정도를 보는데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보통 새벽 1, 2시까지 자리를 보러 다닙니다. 그 정도로 자리를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자리가 딱 나타나면 일주일간은 풀로 그 매장 앞에만 있습니다. 평일날 매출 시간대별 또 주말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절대 부동산 하시는 말을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철저히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이곳이 정말 내가 운영을 했을 때 대박 낼 수 있는 매장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입니다. 그 유행에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마다 유행에 이렇게 돼서 대박이 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터디셀러가 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을 너무 좋아해요. 서양식은 한 두 끼만 먹으면 못 먹겠어요. 근데 만약에 유행이 된다고 서양식을 제가 한들 제가 즐겁지 않은데 그걸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사를 한번 창업하면 많은 돈과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2, 3년 만에 뭐 다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카테고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내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왜죠? 왜 왜 하는가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참 많았는데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 꼭 성공할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어떻게죠.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고객분들이 다른 매장을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매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어떻게를 세 가지 원칙을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한 재료로 고객들한테 맛을 최고로 해주자. 두 번째는 직원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자.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매장에서는 즐겁게 즐겁게 일하자. 그런 부분을 세 가지를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원칙은 꼭 지킨다. 이렇게 했던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대비를 하고 노하우보다는 이런 자가진단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방향을 잘 결정하고 내가 그만큼 창업에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작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뭐가 잘 되니까 저거 한번 해볼까? 저거 돈 되겠네? 이렇게 해서 돈을 쫓으시는 분과는 저는 시작할 때부터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가 철저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가진단을 통해서 아 내가 창업을 해도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돼서 성공 창업뿐만이 아니라 대박 창원이 창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창업 성공을 넘어서 대박 창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창업을 위한 육하원칙 함께 창업할 동료를 생각하라 언제까지 창업할 것인지 시기를 고민하라 창업을 할 상권에 시간대별 매출을 고려하라 유행 타지 않는 아이템을 선정하라 장기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라 창업에 도전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유 야 강연의 정석을 좀 본 것 같아요. 일단은 가난해야 됩니다. 약간 정형화될 수 있지만 가난하게 시작해서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강연에서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자가진단을 해라 중요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을 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실행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실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픈하기 전에 해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문을 열면 한 3, 4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직원들과 함께 또 오는 고객님들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하루도 쉴 수가 없거든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혹시 24시간입니까? 네네 24시간 정도 체력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24시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매장을 운영하면서 항상 그날 있었던 어떠한 고객님들한테 잘못했던 부분들 직원들이 실수한 부분들을 꼼꼼히 일기를 써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은 저는 문을 20분 닫아요. 24시간 영업집이지만 모든 직원들이 아침 조회 시간에 앉아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같이 공유합니다. 20분에 23시간 40분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고객님들은 문을 열고 서비스를 원하지만 밖에다가는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20분 동안만 저희가 조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조회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기록이었네요. 결국엔 지금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그 매출은 한 500억이 좀 넘고요. 매장은 지금 한 70여 개가 좀 되는데요. 매장 하나당 평균 매출이 한 750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사실은 계속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연 때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라. 대표님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가족처럼 대하셨는지 저는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대부분 오시는 고객님의 동선으로 레이아웃을 짜잖아요.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직원들의 휴게실입니다. 그리고 탈의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주방 또 뒤에 이런 직원들이 지금 하는 곳을 먼저 제일 레이아웃을 짭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계절마다 직원들한테 해야 될 그런 음식들 또 메뉴들 직원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처음 음식점을 창업하시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과 그 다음 이제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가맹점주님들이 저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함께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영점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직원들을 선발해서 같이 이렇게 저와 함께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점주님들은 또 하나의 개체의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점주님들을 진짜 직영점처럼 같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게 가장 힘듭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감자탕은 무엇입니까? 감자탕은 저에게 밥 숟가락이다. 밥 숟가락이요? 네. 뭔가 떠먹여줍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절박했고요. 만약에 감자탕이 이게 실패했다면 저는 밥 숟가락을 지금 놓았었겠죠. 예. 그리고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과 늘 함께 감자탕을 먹으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감자탕이 저에게는 밥 숟가락입니다. 젓가락은 서운하겠네요. 아 예. 미안하면 수저 세트다 이래버리면 점 좋았을 텐데. 아 그러네요. 아닙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20년 안에 우리 한식 또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해서 일조를 매출 일조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은 멀는데요. 나머지 이제 딱 10년 왔거든요. 앞으로 10년 안에 일조를 하는 게 우선 10년 안에 일조를 남산에서 10년 안에 100억 번다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남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20년 안에 일조번다 이거 한번 또 이렇게 마지막 멋지게 한번 이렇게 20년 안에 일조번다 우리 이정열 대표님의 정직과 열정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정말 세계의 입맛과 마음까지 사로잡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성공하는 기적을 꿈꿉니다. 하지만 열정 없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을 만드는 이 작은 열정들 그 평범한 하루들이 보인다면 언젠가 진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 저는 살아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저를 통해서 꿈을 또 찾고 그 꿈을 이루는 분들을 만날 때 저는 제일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 또한 좋은 기운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완벽한 준비를 위해 노력할 시간 정직한 마음과 열정으로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을 을